이력 카드상 기초시공, 경력 위주 모의 면접, 이력 카드상 구조물 기초시공에 대한 경력이 많을 경우에 실전 모의 면접입니다. 문항 수는 10문항이며 실제 면접에서는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청취 후 영상을 멈추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이 끝난 후 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가 소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시공기술사 0-0 수험생입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파일의 개념과 적용처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부주면 마찰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부주면 마찰력의 저감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하세요. 현장 타설 말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죠? RCD 공법의 공벽 붕괴 방지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파일 크랙 발생 확인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시공된 말뚝에서 균열이 확인되었을 때 보강 방법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강관 파일 용접부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연약 집안에서 항타기의 진입, 이동이 곤란할 때 대책이 무엇일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강관 파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로 파일의 개념과 적용처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파일이란 집안을 청공하고 고강도 강공 삽입 후에 그라우팅을 주입하여 지지 파일을 형성하는 직경 30cm 이하의 비변이 말뚝을 말합니다. 사항으로 활용하여 수평 지지력 보강용으로도 쓰이며 지작물이 많거나 공간적 제약이 있는 협소한 지역이나 수음 진동 발생에 취약한 민원 지역 기존 구조물 보강 개념인 언더피닝 용으로도 쓰입니다. 부주면 마찰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약 점토층이나 매립층에서 말뚝 주변의 집안이 말뚝보다 더 많이 침화할 때 말뚝 주변의 하향으로 발생하는 마찰력이 부마찰력입니다. 부마찰력은 말뚝의 지지력을 감소시키고 부등치마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말뚝을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주면 마찰력의 저감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집안에 프리로딩을 가해서 집안 치마를 미리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설계 시 표면적이 작은 말뚝을 적용하여 파일의 마찰면적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부 마찰력이 예상되는 부분에 말뚝 직경보다 약간 큰 케이싱을 박아 놓거나 말뚝 표면에 역청제를 도장하여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로 굴착하여 말뚝을 타서라는 기계식 굴착 공법으로 어스드릴 공법, 베노토 공법, RCD 공법이 있고 요즘은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 인력식 굴착 공법인 침초 공법이 있습니다. RCD 공법의 공벽 붕괴 방지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RCD라는 장비와 다량의 물로 정수압을 관리하며 공벽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으로 여기서 정수압은 통상 0.2kg·cm² 지하수위 수두보다 약 2m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파일 크랙 발생 확인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뚝 건전도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뚝 건전도 시험에는 초음파를 활용한 방법인 CSL 방법, 충격 반향 방법,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하여 유관 확인하는 코어링 방법이 있습니다. 시공된 말뚝에서 균열이 확인되었을 때 보강 방법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열부의 위치가 얕을 경우에는 기초를 구조검토하고 말뚝을 해당 균열부 하단까지 절단 후 기초를 절단된 부분까지 내림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말뚝의 균열 부위 주변을 콘크리트로 보강하되 균열 깊이에 2배 이상으로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관파일 용접부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관파일 용접부 검사는 방사선 투과 시험 RT가 불가능함으로 초음파 탐상검사인 UT로 모니터를 보면서 시행합니다. 연약 집안에서 항타기의 진입, 이동이 곤란할 때 대책이 무엇일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연약할 경우에는 연약한 부분만 혼합골제나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트래피커빌리티를 확보하거나 이동로의 두꺼운 임시철판을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약할 경우에는 작업 구간 전체를 두께 1m 정도 양질 토사나 혼합골제로 치유한 후 장비를 진입시켜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강관파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관파일의 장점은 전단력, 인장력, 모멘트 저항력이 우수하고 수평 진동에 강해서 동쪽 하중이 걸리는 진동기초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항 시공에도 유리하고 무게가 가벼워 운반, 용접에 용이합니다. 반면 단점은 부식 문제가 있고 계단 말뚝이라 선단 지지력 확보가 어려워 메인 말뚝 적용이 어려우며 재료가 비교적 고가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모의 면접 연습을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토목 시공기술사 0-0 수험생입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파일의 개념과 적용처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부주면 마찰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부주면 마찰력의 저감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하세요. 현장 타설 말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죠? RCD 공법의 공벽 붕괴 방지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파일 크랙 발생 확인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시공된 말뚝에서 균열이 확인되었을 때 보강 방법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강관 파일 용접부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연약 집안에서 항타기의 진입, 이동이 곤란할 때 대책이 무엇일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강관 파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만 끝!